안녕하세요. 살아있는 쇼핑 정보 쇼핑입니다. 코스트코에는 일반 마트에서는 보기 힘든 치즈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매장을 둘러보면 치즈가 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베이커리 코너, 여고픈 쇼케이스, 냉장고, 상원 매대 등에 흩어져 있어 치즈를 한 번에 보기 어려웠는데요. 그래서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던 치즈 종류를 한 번에 모아보실 수 있도록 매장에서 직접 촬영하여 정리 후 업로드해드립니다. 저도 사진을 촬영 후 정리하다 보니 코스트코 매장에 치즈가 이렇게나 많았구나 새삼 느끼게 되네요. 치즈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잘 한 번 살펴보시고 즐거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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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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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, , 고맙습니다.